난 그냥 있어요 모르겠어요 되는 것만 알아봅니까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나요 유령이던 기분 위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요 희망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익숙해졌어요 차가운 웃음들이 매주에 둘러싸고 있는 걸요 아무것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괜찮은가요 마찬가지겠죠 빠르르 버텨내는 게 전망하고 있겠죠 틀어진 것만으로도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고여있다는 일상이 다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받은 것으로도 새로운 사진이 생겨요 찾았던 너의 모습이 조금씩 생명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떠난 오래된 계기를 지웠어요 굳이 암천시끄러운 티비도 꺾어요 옷장 안에 가둬뒀던 외출 꺼냈어요 장신이 오늘 햇빛이 외출 꺼 잡았잖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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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